으 으 으 소름 돋을 뻔했어 내 얼굴 보고 자 흐흐흐 갑니다 후 후 후 아라야 아라야 좀 놀라긴 했습니다 선영신님 고맙습니다 자 아라야 태국에서 만든 공포게임입니다 자 부실사판을 보는것 같습니다 부실사판이라니 잠깐만요 어? 아 얘는 내가 잠깐만 아 웃기네 이 게임. 잠깐만요. 다 설정을 맞춰놨는데 게임이 시작하니까 설정이 바뀌었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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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됐다. 남모그루타 님도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아라야 정식 발매 버전입니다. 음 똑같죠? 그때 했던 거랑 음료수 사러 갔다 올게. 음료수인지 술인지. 오? 오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것 같아요. 마우스 감도가 조금... 잠깐만. 마우스 감도가 좀 안 좋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뭐야? 높은데? 왜 안 좋은 것 같지? 이거 201280 아니구요. 오케이 이거구요. 섬님 얼굴만 보고 있어요. 게임을 보란 말이야. 게임을 보세요. 내 얼굴을 보죠. 내 왜 내 얼굴을 왜 보는 거야. 프레임이 떨어져요? 프레임이? 뚝뚝뚝뚝 끊겨요? 여러분? 어때요? 케미의 역효과 프레임 잘생겼어요? 거짓말할래? 전기였습니다. 뭐야? 어이 뭐야 이게 뭐야? 어? 게임을 그지같이 만들었네. 이게 지금 내가 창모드로 했더니 창모드로 했더니 좀 이상해. 다섯 명이 끔찍하게 살인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아.. 집중이 안되잖아 지금, 게임 플레이가 안되니까.. 으으으!!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다? 안되겠다. 나 이거.. 그냥 이거.. 창모드로 하면 안되겠다. 잠깐만요. 창모드로 하니까 응 집중이 안된다. 문 열어 문 열어 다 알아 여긴 내가 다 했거든 야 남무서 여기까지 남무서 숫비누님 고맙습니다 3 더하기 3은 귀요미 고맙습니다 아 문에 부딪쳤어 문에 부딪쳤어 유튜브에 올라오면 보겠습 볼까요 아 그래요 지금 봐요 그냥 남캠이라뇨 제가 무슨 남캠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래는 거예요 에벨롭 에벨롭이 뭐야 에벨롭이 여긴 알아 내가 알고 있었지 엄밀히 말하자면 남캠은 남캠입니다 여캠이 아니니까 아재킴 아재킴 봉투? 빈 봉투라는 소리야? 아아 어우 똑똑이들 정우킴님 칭찬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나 여긴 다 알아 이 게임 길어요 아 이 게임 길어요? 30분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30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30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네 아 아 아 아 컨트롤! 컨트롤! 영화 아니죠? 너에게로 오십보 캔방 아닙니다. 저 제 얼굴 아닙니다. 저 공포 게임에 나오는 귀신 얼굴입니다. 캔방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딱 맞아요. 아니거든요? 아니다. 제 입모양 광황이 있습니다. 푸근한 귀신입니다. 여기까진 다 알거든?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가자!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저에게는 관절이 없이는wave 데모가 오프닝이었구나 데모가 오프닝이네 12시 15분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병원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 날에는 방금 화면 밝아지니까 나 뽀샤시 효과가 나온 거 봤어요? 내가 순간 잘생긴 줄 알았어 아리아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아리아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이상한 그림자와 비명소리를 들었다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비명소리, 그림자 등을 보았다 라고 하네요 아라야는 강심장이 병원에 있다는 문자를 받은 여자가 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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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를 찾아온 거라고요? 그 여자는 이곳에 대해 정말 폭발했다고요. 그쵸? 그래픽이 살짝 아쉽다 그쵸? 아 살짝 아쉬워요 어? 누가 들어갔어 여기에 못가? 일로 못가? 음 부금이랑 연출로 그냥 밥 먹는 게임인 것 같아요 병원 입구가 어딜까 그러면? 저쪽인가 보다 벼랑 맞고 왔어 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막혔어 막혔습니다 어떻게 가지 여기? 아 절로 막혔는데 지금 이게 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뛰는 거야 그치? 못 들어가게 만들진 않았겠죠? 뭔가 있기에 있겠죠? 오늘 마무리 안될 것 같은데 점프, 점프가 안돼 아까 스페이스바가 점프였는데 점프도 안되고 여길 통과한들 어? 저기 입구가 있네 좀 저리로 가야되는데 일로 가볼까? 일로 들어가볼까? 점프! 점프! 와... 바보 점프도 안돼 여러분들 인주님 고맙습니다 스트레거님 들어가시고요 인주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너 오늘 이거 병원이나 들어갈 수 있을런가? 어? 다른 루트가 있나? 저기 살짝 열려있는데 지금 병원 아무것도 안먹혀 지금 주인공이 멍청해서 담장을 못 넘어 어? 뭐야? 뭐있다 666에 666에 666으로 전화하라고? 전화를 어떻게 하지? 66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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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어? 저기 뭐있다 저기 갈 수 있나? 어? 저기 사람있다 여기도 막혀있어 근데 어? 쟤 뭐야? 허? 여잔데? 도로 못가나? 도로 못가나? 아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가 이런거 하나를 못넘어 왜? 어? 해피힐즈가 되고싶다 어? 여기 뭔가있다 어? 찾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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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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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핸드폰 오랫시네 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이 십라인이랑 무슨 일이야? 하다하다 도마뱀이 다 놀래키네 와 얼룩말은 왜 있는거야? 아아 그랬냐아 발발이 있지와와 여기 못가잖아 또 막혔잖아 어? 아니 아니네? 여기는 점프하네 또? 아까는 그 점프 못하고 어 저거 제 얼굴 아닙니다 화면에 떠있는건 제 얼굴이 아니에요 네 가면입니다 웃기려고 여러분 웃기려고 제가 웃기는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가면 벗으면 되게 잘생겼어요 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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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넘으면 안돼 이런거죠 어 저기 누구있다 헉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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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끄러워 아리아 아리아 아 아 아리아가 아리아가 귀신 이름이구나 아 아리아가 귀신 이름인가봐 어 아리아가 귀신 이름인가봐 문을 열어라 오 오 게임 세이브 게임을 세이브했다는 것은 귀신이 나올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어 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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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른 데 어 여기 뭐 아이템 같은거 있나 도움드래 PO 저거 유인공 여주인공 어린다 코로나19 어린다 여주인공 서식 이름럼를 이쁘다 그냥 이쁘다 아리아 아리아는 여주인공의 친구 이름입니다 아리아를 찾으러 폐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가 귀신인 거죠 이미 귀신인거지 쟤는 친구는 누가 봐도 귀신 있네 나 귀신이야 하고 딱 퓨즈 퓨즈 퓨즈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개나서나 이제 다 퓨즈야 퓨즈를 얻어야 얘를 올릴 수 있겠지 퓨즈 오우 키 마스터키 미스터 퓨즈 퓨즈 마스터키는 필요없어 퓨즈를 달라 어제부터 퓨즈가 문제야 너부터 고등학교 때 완전 인상했는데 막 감정 기복이 심해고 막 사람들이 멀리 있었잖아 라고 한 거예요 방금 오 열한신님 그게 실시간으로 지금 그게 리딩이 어 그게 리스닝이 돼요 리스닝이 리스닝 리스닝 엔 번역을 뭐라 그래 존경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 스티커 몬스트로 몬스트로 나만 몬스트로 생각한 거 아니구나 어이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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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공포괜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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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괜이 네 핸도드 한재발림 들어가세요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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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를 달라 퓨즈를 달라 아 잠깐만 마스터키로 이거 열 수 있나? 어 원래 열려 열리네 뭐야 이건 뭐야 읽기가 어렵다 이 문서가 읽기가 어렵다는거죠 뭐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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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줘요 병원불이 꺼졌어 지금 어 저기 뭐있다 이거 뭐야 스틸버 올드 퓨즈 퓨즈의 퓨즈였어 일시 폐쇄 일시 폐쇄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슛다운이니까 나도 반응 해석했어 맞서님 얼굴 처음 봬요 저거 제 얼굴 아닙니다 이 문서 읽기가 어려운데 병원을 잠깐 문 닫은 것 같은 관련된 내용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나도 퓨즈 찾았어 퓨즈 다 찾았어 일단 싸라 일단 싸라 그럼 유명해진다 박수를 쳐줄 것이다 전기 문제로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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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닌데 어디야 퓨즈 방 어디야 이건 안 열렸었고 퓨즈 방이 어디였죠 어 퓨즈 퓨즈 방을 못 찾겠다 그게 아니었고 게임 연출하면 예 맞아요 굉장히 나 또 헤맨다 또 길치 또 길치 또 종특 발동했다 길치 종특이 발동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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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 열겠지 당연히 여기는 아까 오지도 않았으니까 퓨즈를 다 찾았는데 왜 들어가지를 못하니 퓨즈를 찾았는데 방이 다 헷갈리니 일단 확인한 방은 닫아놔야지 아 멍퉁아 아 이거 인터페이스 너무 너무 불편해 진짜로 마우스를 밀어서 막 열고 닫고 해야 돼 땡겨서 닫고 도도도도도 legoo 도도도도 lo goo 도도 또 도도도도 압래시혜가 이래요 이 화장실이 고o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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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거 같은데? 저 아닌가? 여기 아닌데 아니야 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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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 여기 헷갈려 아 여기 헷갈려 아 이게 시야가 너무 여긴가보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오케 찾았다 찾았다 럭셔리운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쇼. 엄크 조심하십쇼. 아 불 켰구요. 불 켰는데 이제 뭐하냐고. 이건 또 뭐야.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 내가 방금 닫은 방이고. 아저씨. 아 아까 거기 거기 거기. 그래 아까 거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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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에브리띵 심스 노멀티어링. 오늘 베드랄 오와 아이스 오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또 없어? 뭐야 게임이 점점 근무자 일지인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이상했다 음 어 여기인가 아 그래 여기다 아라야가 아까 일로 갔어 아라야 아라야 어 존킹님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생각해냈지롱 익스플로 디스플로 음 음 뭔가 이것저것 신경 쓰긴 했는데 살짝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진짜 그래픽이 그죠 그죠 어 분위기는 좀 무섭죠 안 열리고 광대가 아파온다고요 왜 뭐 왜 왜 왜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드립도 아직 안 쳤는데 어 어 왜 못 가고 뭐가 번쩍인 것 같았는데 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어 어 그래픽이 좀 아쉬워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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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음 이 주인공 이름이 마리사구나 병원 되게 넓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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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야 아리아 왜 너 계속 뛰어가는 거야 이봉주인 줄 내가 이런 혐의들이 있는 거야 매일, 매일 더 강해지고 매일 더 강해지고 내 매일 생활에 영향이 일어났다 그 중의 한 명이 실종되었다 난 너무 멀쩡해 너와 함께 사는 곳을 하고 싶어? 우르라이크 썸팅두 드링크? 왜 나랑 차 한잔 하지 않고 도망가는거지? 아니 우리 방에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거야? 아.. 지금 해석 열심히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알러브 쏘마치 스티커 한장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자꾸 커져간다 이게 내 일생을 방해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날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블라블라블라 아 그래요? 스티커가 종류가 많죠? 이게 10장을 모아야 되는데 으악 그래서 내가 종류를 많이 만들었지 쉽게 모으지 못하게 오 이 남자 웃음소리가 들리네 어 저기 뭐있어 어 저기 뭐있어 앉아 앉아 어이구 왜 나오는데 이거 퍽 쳐나 뭐있었어 뭐있었어 신문지 조각이 많아 메리드 우먼 유부녀가 메링허 남자한테 죽은거야? 남자친구한테? 뭐래 뭐지? 불륜인가? 아 진짜 영어 게임 대체 살면서 내가 영어를 안해서 불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게임할 때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결혼을 안 해줘서 남자가 죽였다고? 허어 그럼 지금 이 목소리가 그 죽인 남자 목소리구나 어 저기 있다 결혼을 안 해줘서 아이씨 멍충아 뭐야 뭐야 시체야? 뭐하는 거야 쟤 칼 같은데? 못 열어 문을 아 이놈아 아 나쁜놈아 천황이 몹쓸놈아 이놈아 문 열어라 문 안 열어주네 그럼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사람인지 귀신인지 내가 acept다 오오! 내가 어і깻다고 내가 어і깻다고 내가 어두깻다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와왜왜 빨리좀가라 도망가는데 채워라 내원라 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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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컬 кра 아이들 Kerry 선 uh 선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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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도망가는데 긴박 긴박감이 없어 말도 꼬이네 혀도 꼬이네 긴박감이 없어 아 하하하하 지금 안 보는 척 하면서 나를 짐 계속 지금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냐 지금 안 보는 척하면서 나를 짐 계속 지금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냐 시간! 쉽지 않냐? 아 좀 빨리 좀 가라고 빨리 좀 빨리 가라고! 얼! 짜! 빠빠빠빠 뛰어. 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여기는 빨리가? 어? 앞에 안 보여. 의 아닌가 뭔가. 앞이 안보여 어디야 어딘가 아까 담장은 넘었구요 어 담장은 넘었고 그 화장실에서 걸린거죠 어? 뭔소리야 아 뭐야 갑자기 길이 생겼어 저분 그냥 강퇴 하시죠 난 아이 닉네임도 맘에 안드는데 환풍구 같아요 어디야 어딘가 어 내려갔습니다 아프리카 채팅이네 아프리카 채팅에 닉네임이 노무힐러에요 노무힐러 어? 밤빈님 안녕하세요 빨리 와라 가자 오 아 왜 아 놀래라 아 깬거구나 아 아 아 아 아